우리말 해석이 똑같은 어땠나요? 영어의 두 가지 표현 How was it? 간략한 대답 OK What was it like? 자세한 대답 권장 당신의 오늘 회사 일은 어땠어? How was your day at work? 하와이에서의 휴가는 어땠어? How was your vacation in Hawa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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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젯밤에 본 영화는 어땠나요? 새로운 레스토랑에서의 경험은 어땠나요? How was your experience at the new restaur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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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원 여행 중 날씨는 어땠나요? 당신 학교에서의 첫날은 어땠나요? 지난 주말에 참석한 컨설트는 어땠나요? 어젯밤 파티는 어땠나요? 치과 방문은 어땠나요? 최근에 다 읽은 책은 어땠나요? 책은 어땠나요? 책은 어땠나요? 최근에 읽은 책은 어땠나요? 책은 어땠나요? 우리말 해석이 똑같은 어땠나요? 영어의 두 가지 표현 자세한 대답 좋아하는 연예인을 직접 만나본 소감은 어땠나요? 어땠나요? 1년 동안 외국에서 생활하는 것은 어땠나요? 바다에서 돌고래와 함께 수영하는 것은 어땠나요? 첫 콘서트 참석은 어땠나요? 산 정상에 오르는 것은 어땠나요? 처음으로 스카이다이빙을 해보니 어땠나요? 계기일식을 경험하는 것은 어땠나요? 제3세계 국가에서의 자원분증은 어땠나요? 처음으로 마라톤에 참여해보니 어땠나요? 처음으로 마라톤에 참여해보니 어땠나요? 처음으로 마라톤을 시작해 줍니다. 처음으로 마라톤에 참여해보니 어땠나요? 처음으로 마라톤에 참여해보니 더 Fern hacking 처음으로 마라톤에 참여해 볼 수 있었습니다. 등장하gang acquiring list 수영하는 것은 어땠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